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계약해지를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분쟁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출범한 공익재단법인 경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청은 법적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무료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레스토랑입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이 놓여있지만 손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식재료로 가득해야 할 냉장고도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식재료 폐기 사태까지 이어지자 임시 휴업에 들어간 겁니다. 호텔 셰프 출신으로 40년 동안 요리사로 일해온 윤영범 씨는 폐업까지도 고려하는 상황. 문제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는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료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작년 11월, 10월 요 때 대지 열병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요. 열병 지나면서 또 회복세로 왔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일이 터지면서부터 힘들어졌죠. 그 와중에 또 동네에서 동네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세 분이 나오는 바람에 나름 많은 동네 정세에 맞게 메뉴 구성도 하고 해서 많은 공을 들였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윤 씨처럼 임대차 계약 문제나 공연, 여행 취소에 따른 문제 등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단법인 경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해 가을 공식 출범한 경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는 공익재단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에 나선 겁니다. 특히 경청은 코로나19 관련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경우 무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라든지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라든지 계약 해지, 위약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률 자문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단 1단계 검토를 하고요.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끝까지 무료로 법률 대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경청은 이번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 내용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이나 여행, 공연 관련된 협회나 기관에도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저희 취지를 설명드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또 경청에서는 피해 유형에 맞는 정부 부처나 기관의 지원책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이동규입니다. 예스토비 뉴스 이동규 toilet closing 최고 이